제가 하는 일이 선교사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일 어려운 일이죠 사실 지식적으로 과학을 말씀하셨는데 지식적으로 전달해서 그가 끄덕거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죠 옛날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청소년기 때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오늘부터 1일 그러면 사랑이 시작돼요 헤어져 그러면 사랑이 없어져요 가능한가요? 이렇게 너 믿어 그러면 누구한테 믿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종이쪼가리처럼 접었다 폈다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겁니다 단추가 여러 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중에 우리가 어떤 단추를 끼울지는 몰라요 제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기에 믿지 않는 분이 한 명 있다고 쳐봅시다 그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맨 밑에 있는 단추를 꼈어요 지나가다가 지금 상병이라고 하셨죠? 상병님이 내무실에서 또 하는 행동을 보고서 두 번째 단추를 낍니다 교회에 왔다가 맛있는 걸 먹었어요 교회는 참 따뜻하네 또 하나를 낍니다 우연히 어떤 방송을 봤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 또 하나 낍니다 맨 마지막에 누군가 껴요 그래서 그것을 맨 마지막에 낀 사람이 복음을 전한 건 아니라고요 이것은 우리 전체가 한국교회가 해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행동 자체 여러분들의 사고 자체가 어떤 변화를 극적으로 일으킬 거라는 상상 자체가 위험해요 우리는요 단추에 하나를 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완성될지는 몰라요 복음은요 어차피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심겨진 복음이란 씨앗이 언제 쪼개지고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낼지 우리 중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복음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던 대로 해야 돼요 열심히 하던 대로 그러나 그 단추를 끼다가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지 다 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밑줄 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삶의 밑줄을 쳐봐야 돼요 예수가 살았던 대로 살아낸다면 누군가에게 단추가 하나가 잠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잠겼을 때 거룩이라는 흰옷이 입혀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단추 하나를 끼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붕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좀 도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